딩동딩동댕 우리는 말야 할인 하늘 멋진 땅만큼 친구들이 좋아 언제나 함께 할인 할인 딩동딩동댕 매일매일 재밌어 매일매일 신나지 매일매일 기다려 딩동댕 유치원 예! 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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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이 좋아 좋아야 다 됐니? 다 됐지? 아직 아직 조금만요 아직이구나 그래 그럼 더 이러면 그러고 있어야 atra 딩동댕 머리카락이 제 눈으로 들어왔어요 조금만 참 조금만 참 zilla 가 gambling 저기로 하세요 Unbelievable 춥 yani oke 대고 얼굴 좀 vector 너무 귀엽다! 우와! 딩동쌤 얼굴도 너무 예쁘게 잘 그렸어요! 좋아 정말! 잘 그린다! 뭐야? 아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어? 어? 뭐야? 왜 딩동쌤이랑 댕구랑 있냐옹? 나도 그려줘 나도! 아? 알았어 샤샤! 거기 서봐! 어? 알았어! 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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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응응! 그럼 그린다! 어? 잠깐만! 어? 어? 저기여기여 반짝이는 눈 요렇게 똑같이 그려줘야 돼! 알지? 어? 알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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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 어? 그리고! 어? 어? 여기 이 꼬리! 이쪽이 살짝 올라가게! 알지? 그리고 속눈썹은 한가닥 한가닥 살아있게! 알지? 그리고 콧구멍! 콧구멍! 콧구멍은 너무 크지도 잦지도 않게!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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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디갔냐옹? 어? 도망갔어! Coming in Vegas toe! 샤샤가 말한 것처럼 그릴 자신이 없대 하지만 괜찮아! 딩동쌤한테 좋은 생각이 있거든 샤샤의 자화상을 그려보는 거 어때? 자화상요? 어! 샤샤가 샤샤를 직접 그리는 거지! 샤샤가 샤샤를 직접 그려요? 그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생각하고 표현하고 다 할 수 있어! 오늘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생각하고 표현하고 다 할 수 있어! 그럼 시작해볼까? 얼굴, 얼굴, 우리의 얼굴 얼굴, 얼굴, 모두 다르죠 눈도 달라, 코도 달라, 입도 달라, 모두 달라 눈도 코도 입도 다른 우리의 얼굴 샤샤, 뭐해?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거 샤샤 얼굴 구경 얼굴을 왜 구경해? 그러게! 내가 왜 얼굴을 구우고 있었지? 아, 맞다, 맞다! 샤샤 얼굴 그리려고! 자화상! 우와! 재밌겠다! 나도 할래! 그래, 그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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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뭐해?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거! 그게 뭔데? 내 얼굴 구경! 어, 나도 나도! 어? 잠깐, 잠깐! 아, 그게 아니지! 우리 얼굴 그림 그리기로 했잖냐옹! 아! 맞다! 거울 보다가 깜빡했네! 재밌겠다! 나도 같이 해도 돼? 아, 그럼! 어서와! 샤샤! 응? 그게 뭐야? 응? 왜? 자기 얼굴 그리는 거 아니었어? 응? 근데 왜 별을 그렸어? 어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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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눈을 그린다는 게 별을 그리고 말았네! 어... 이게 다 내 눈 때문이야 별처럼 반짝거리는 내 눈 덜 들어 미안 덜 들어 미안 내 눈이 너희보다 더 예뻐서 정말 미안해 오, 그렇지 그렇지! 응? 뭐냐? 너네 내 얘기 안 들었냐옹? 아니, 들었지! 응? 그래서 나도 내 얼굴에서 제일 예쁜 데가 어딘지 찾아보고 있는 중이잖아! 어? 얘를 어쩌지? 응? 이 코! 코가 왜? 코가 왜? 너무 잘생겼어! 내 코 진짜 멋지지 않아? 내 얼굴에서 제일 좋아! 나는 입이 제일 좋은데 엄마랑 닮았거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랑 닮아서 너무 좋아! 거울 보고 똑같이 그려야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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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은 어디가 가장 멋진가요? 친구들이 그린 얼굴 보여주섬! 나 나는 노란색 옷이 좋아 나는 노란색 옷이 좋아 고울을 보고 내 얼굴을 그렸다! 흠흠 친구들 안녕? 저는 화가 고흐랍니다 저는 제 얼굴 그리는 걸 참 좋아하죠 오늘도 제 얼굴을 그릴까 해요 오늘도 제 얼굴을 그릴까 해요 어? 그런데 잠깐! 그림이 두 장이 되었네요 이 두 그림엔 서로 다른 곳이 세 곳 있어요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수염! 똥! 일으 aud물이 장단 fucking 그리고 뭐 뭐 뭐 와, 잘 찾았다! 아, 네. 모두 잘했어요. 으으, 안돼 안돼! 뭐 하셨어요? 아, 도저히 안되겠어. 그림으로는 이 나의 예쁜 반짝이는 눈, 오똑한 코, 예쁜 입술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 아, 내 얼굴 왜 이렇게 예술적으로 생긴 거야. 아, 그럼 물감으로 색칠해 볼래? 물감, 내가 갖다 둘까? 물감? 아, 그것도 좋긴 한데. 뭔가 다른 건 없을까? 다른 거라면 어떤 거? 색다른 아이디어. 아주 생생하고 싱싱하고 신선한! 이 시간 최소! 최소, 최소, 최소 왔어요! 오잉? 최소 왔어요, 최소. 징징하고 맛있는 최소! 잠깐만요! 오, 하하! 채소 좀 드릴까요? 아주 아주 신선하고 싱싱한 최소가 왔어요. 와, 참. 혹시나 하고 와봤더니 역시나 소용이 없겠다옹.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건 제 이 예쁘고 멋진 얼굴을 그릴 재료라구요. 어? 가만! 최소로 그리는 게 어때? 어? 그리는 게 아니겠다. 꾸미기! 오? 그래, 이거 꼭 내 입술 같지 않아? 자, 이 버섯은 내 코! 으어어어! 그럴 듯하냐? 아, 저기요. 싱싱한 채소로 제 얼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 구암. 당그리자! 당근 당근 자르면 두 눈 버섯 버섯 코에 딱이죠 마늘 고추 파프리카 골라 골라 꾸며봐요 채소들로 꾸며봐요 나의 얼굴 와, 이거 너무 신나는걸? 얼른 해보자, 얼른! 먼저, 커다랗게 얼굴 모양을 그리고 우와, 알록달록해서 예쁘다 우와, 알록달록해서 예쁘다 더보 진하게 그리기 더보 진하게 그리기 우기기 시작! 고마워 그리기 시작! 우기지 우기기기 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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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잎!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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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깔 입이네! 버섯 싫어하는 사람 누구야? 이렇게 표고버섯을 보니까 동글동글 귀여운 내 눈 같은걸! 짜하!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 우와! 하하! 동글동글 내 눈 같지? 이 버섯은 내 코야! 어? 내 코랑 엄청 비슷해! 우와! 엄청 못독하다! 고마워! 샤샤! 오! 얼굴 테두리는 호박으로 하는 게 좋겠어! 살맥이랑 비슷해! 다 됐다! 드디어! 완성! 잘했어! 우와! 얼굴을 만들었는데 마음이 보이는 것 같네요! 오늘 확실히 알았어!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나도! 이것 봐! 우리는 모두 반짝이는 예술가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생각하고 표현하고 다 할 수 있어! 친구들도 해봐! 하하! 친구들도 해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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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분이 어때? 내 기분은 지금! 아빠는 숨쉬어서 좋겠다!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부러워! 야야야야야야! 행동태권! 야야야야! 전화부절!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행동태권! 야! 주먹 쥐고 힘차게 세상만 가비 켜라 핵권 용사 나가신다 야야야야야야야 핵권 하늘 향해 그 소리 돼지의 기운 모아 지구나를 뻗어보나 우리는 최고다 야야야야야 핵권 야야야야야 전화번호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핵권 핵권 야 야